소개팅에 얘기 다 했고요. 술 마셨을 때 좀 용감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영어 해보신 분. 네. 전화영어 남은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한 달 했었어요. 한 달하고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영어를 되게 많이 못하던 때여서 기초적인 영어만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전화영어를 사실 제가 20분씩 하고 있거든요. 전화영어가 정말 여러분 많이 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는 게 그렇잖아요. face to face 그냥 우리끼리 보고 하면 어떻게든 하겠죠. describe 뉴욕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 자유의 여신 샹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러분 할걸요. 근데 전화를 딱 해보세요. 막막해요. 바디 랭귀지가 유일하게 안 먹히는 툴이잖아요. 전화영어가 미쳐요. 진짜 전화영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음 잘못하면 선생님이 잘못 알아듣고 딴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영어가 정신을 오히려 더 바짝 차리게 되고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10분간 20분간 내 상황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근황들은 미리 적어놓고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전화영어 맨날 그런 데잖아요. 아 what is the last weekend weekend I went to library and I had a good time really where did you go to library 못 알아들으면 아이씨 끊어버린다잖아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맨날 자꾸 끊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10분간 약속했던 거 준비하셔야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어제 뭐 했는지 오늘 공부 뭐 하고 싶는지 토픽이 무엇인지 고 느낌만 연습하시면 돼요. 업무 지훈 씨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오빠 오빠 전화영어 수업하니까 많이 늘어? 어 나 전화영어 수업하면서 진짜 많이 늘 것 같은데 오빠는 그럼 코미디언인 거 얘기했어? 그럼 내가 코미디언이니까 코미디언 얘기하지 내가 가수라고 뻥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럼 오빠는 그러면 녹화한 거 얘기 다 해요? 어 나는 다 하지 뭐 녹화했는데 어제 뭐 뭐 했고 아 난 오빠 그냥 액트리스 여자 배우 여배우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랬는데 스튜던트라 그랬거든 오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어젯밤에 뭐 했어? 밤에 촬영이 늦게 끝났대요. 근데 음 I slept all day 그냥 맨날 하루 종일 자고 그래. Did you go to school? 학교 갔어? No I didn't go to school. 그냥 학교는 안 간 거야.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그 생각 있을 거야. 쟤는 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늦게까지 자고 그래서 직업을 알려라. 네 직업을 알리면 영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알겠다고 알렸대요. 그래서 그러면 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자기 프로필을 다 설명하세요. 그러면 영어는 할 말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 영어는 이겨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분하고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소개팅 얘기 다 했고요. 저 심지어 이분한테 집 제사 간 것도 얘기해요. 어떨 때는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뭔데 미국의 애한테 우리 집 제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모닝콜 서비스 같거든요. 그냥 아침에 전화기를 딱 켜놓고 있자면 전화하면 헤이 영철 굿모닝 하이 하우 아유 이렇게 해요. 마치 내가 호텔에서 깬 것처럼 모닝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또 울렁증을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10분간을 활용하면서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굉장히 긴장되고 여러분 떨리는 그 목소리 다 들릴 거예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I went to library 어떻게 그런 걸 계속 유일하게 또 연습할 수 있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또 뻔뻔해질 수 있거든요. 전화니까 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술 마셨을 때 좀 용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화의 영어에서 조금 용감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을 그냥 보는 것도 좋은데 오디오북 해가지고 요새는 스마트폰도 있고 퀘스트 이렇게 들어가면 오디오북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디오북 사이트 들어가면 외국 책인데 한국어 버전으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고거를 먼저 보신 분들은 영어 오디오북 보는 거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보면 소설 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 파트 공상 판타지 이렇게 있는데 셀프 디벨로먼트라고 있을 거예요. 셀프 디벨로먼트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 개발서 파트인데 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챕터별로 잘 나눠져 있어가지고 리스닝 공부하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 귀가 뚫리는데 여러분 천원, 이천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언어학자가 그랬습니다. 많이 읽다 보면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등 모든 언어의 모든 측면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언어학자는 reading i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책 읽는 거 리딩이야말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죠. 제가 미국 잡지로 리딩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관심사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연예인 쪽이더라고요. 어떤 언어학자든 그래요. 네가 말하는 피플 잡지나 미국 잡지는 슬랭도 많고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세요. 가볍게 시작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그 잡지가 좀 울리는구나 또 더 좋은 책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잡지를 보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게 나왔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뉴 매니 이렇게 나왔었어요. 매니가 무슨 말일까요? 셜비 매니 is what do you mean? 매니 is putting together man and nanny. Right. 브리트니 스피어스 새로 남자 보모가 생겼나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놀리는 남자친구인데 애 봐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니를 남자니까 맨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 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날 학원 안 가면 저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써먹잖아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or last night? 어젯밤 뭐 있었냐 되나? I just read tabloid magazine. So funny. 뭐냐 그랬더니 브리트니 스피어스. You know 브리트니 스피어스. Actually she got divorced. 이혼했는데 새로 남자친구가 생긴 거 같아. 그러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뉴 매니. 아하하하. So funny. 그랬더니 영어선생님이 No. You should've said nanny. 그래요. Yeah. I know nanny. Nanny is a baby sitter. But he is a man. So many. No. 저 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날 학원 안 가면 저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써먹잖아요. S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or last night? 어젯밤 뭐 있었냐 되나? I just read tabloid magazine. So funny. 뭐냐 그랬더니 브리트니 스피어스. You know 브리트니 스피어스. Actually she got divorced. 이혼했는데 새로 남자친구가 생긴 거 같아. 그러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뉴 매니. 아하하하. So funny. 그랬더니 영어선생님이 No. You should've said nanny. 그래요. Yeah. I know nanny. Nanny is a baby sitter. But he is a man. So many. No. Many isn't English. Okay. Nanny. 아 네니 알겠는데. 남자라서 매니라고 했더니 No. 네니. 남자는 절대 할 수 없대요. 매니를.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신조어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나 갑자기 미국 떠나 계신 분들 안습 이런 거 쓰면 모를걸요. 그죠? 요새 또 우리 신조어 뭐 있죠? 멘붕. 멘붕. 멘붕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멘탈 붕괴도 알아들까 말일까 한데 버카층 버스카드 충전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금 신조를 내가 한두 개를 더 알잖아요. 그러면 뭔가 뿌듯해지는 게 있어요. 마치 내가 만든 것 같고 저만의 나름 피플질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사실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훑어보면 메인글 같은 거 보면 딱 그냥 글들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그냥 별거 없어요. 뭐지? 그냥 둘이 안고 있고 딱 거기서 모르는 단어만 딱 찾으면 돼요. 다 알겠는데 커드를 모르겠다. C-U-D-D-L-E. 커들. 커들이 뭘까요? 힌트가 약간 나왔어. 둘이 뭐하고 있어요? 안고 있죠? 허그는 여러분 뭐예요? 포옹하다. 그죠? 근데 커들은 꽉 껴안는 거. 우리도 왜 느낌이 다르잖아요. 톰 크루즈 영화 개봉된다. 자 누구누구 나온다고 Who was in? 캐미란 디아즈 누구? 밑에 개봉 날짜 릴리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롱스토리 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롱스토리가 뭐죠? 긴 얘기 짧게 말해. 요점 정리. 그리고 저런 잡지가 왜 좋냐면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내용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뻔한 것들이 많아요. 제니퍼니스턴 울고 있고 브래드 피트도 안경 쓰고 이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젠 브래드 브레이크 업. 둘이 헤어졌구나. 그럼 내용 보면 헤어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리딩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간혹 잡지는 좀 가벼울 거야. 너무 신조어도 많고 세련된 고급스러운 표현보다는 좀 가벼운 표현들이 많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된다고요. 저 보다가 나중에 결국 여러분 타임지 보게 될 거고요. 영자신문도 슬슬 보게 될 거예요. 영자신문은 여러분 보신 분. 그죠. 영자신문 여러분 보는 거 아니에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영자신문은 누가 일일이 다 꼼꼼하게 봐요. 영자신문은 과시형이잖아요.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영자신문 보라고 많이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꾸 특강하는데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게 있어. 아주머니 왜 이렇게 웃는 새끼냐.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언니 집 집들이를 하러 갔는데 집들이를 다 반쯤 치우다가 우리 짜장면 시켜가지고 짜장면 먹으려고 신문지 깔아라 했는데 그 위에 영자신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까려고 딱 하는데 가더니 야야야야야야. 아침에 그냥 그거 까는 신문 아니다. 그건 그냥 올려놓는 신문이다. 남들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영자신문은 그때 알았었어요. 여러분 영자신문 까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문지 까셔야 돼요. 아셨죠. 영자신문지 이렇게 자꾸 들고 다녀보세요. 들고 다니다가 결국 보게 돼요. 들고 다니니까 미안해서라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맨날 바람만 세게 하고 한번 이렇게 좀 봐줘야죠. 처음에 장편 소설 보면 보게 될 것 같아요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안 보게 돼요. 그렇죠. 단편 같은 거 있어요. 단편 영어 책도 막 40 몇 페이지 그다음에 3, 400페이지 하는 소설책을 72페이지로 줄여놓은 소설책들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리딩 계속 채워가시고 그렇게 하면 결국 단편이 중편 중편이 결국 장편이 돼가지고 긴 책도 무리 없이 읽게 되고요. 나중에 CNN뿐만 아니라 여러분 1시간짜리 방송 막 들으실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 오는 날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세요. 내가 이제 다 들린다고.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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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씨 앞에서 정말 한 대 맞겠던데요.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3일 기다렸다가 결국 빵.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주름살 뭐 처지는 뱃살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덜 된 게 나이가 들면 좀 잘생겨지고 있어서 진짜 갈수록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입 다 들어가고 67세쯤 되면 장동고처럼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나이가 들고 가장 바뀌는 거나 두려운 건 열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목말라면 된대요. 스틸 한국에 아직도 배고파 하면 된대요. 영어 잘하고 싶어하는 그 목말람 영어하고 나면요. 영어하고 끝나면 인생이 끝나면 또 일본어 또 다른 중국어 스페인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말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99년도에 K본부에 개그맨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때 제가 14기에서 김대희 씨하고 김지혜 씨하고 이렇게 다 동기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되게 참 유치하게 인원 뽑고 그래서 십사기라고 14명을 뽑는 거예요. 다 뽑았는데 그때가 99년대가 IMF 끝무립이었어요.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원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렸다. 사실 너희 개그를 지금 4차까지 다 받고 새로 짜오라고 하기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 10조 스피치를 한번 해봐라. 예? 저희 처음 놀랐었어요. 거의 광고 같은 시간이잖아요. 자기를 PR을 하래요. 처음 딱 하는 친구가 저는 K본부만 사랑합니다. K본부에서 제 개그 뼈를 묻고 싶습니다. 막 그래요. 나쁘진 않은데 뭐 좀 특이한 거 없을까? 또 두 번째도 저도 K가 좋습니다. S 빵 M 빵 막 그랬더니 딱 제 차례가 되는데 그때 제가 되려고 그랬나 봐요. 심사위원을 딱 보면서 한 번에 딱 나오면서 저 방금 이 자리에서 10년 뒤에 제 모습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서세원 이용렬 이경규 신동엽 선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뒤에 제 모습 아주 조금은 기대되지 않나요? 김영철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제가 딱 그렇게 했어요. 심사위원님들이 끄덕끄덕해서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12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참 남아서 가려면 좀 또 다른 행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당신? 질문하면 저는 I want to be an international comedian. 박진영 씨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저 박진영 씨 보고 또 팬된 게 어디 가서 웬만한 사람 자기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 박진영 씨 앞에서 정말 한 대 맞겠던데요? 자기 관리가 아니더만요 우리는 알켈리 집에 3일 기다렸다가 결국 CD를 전해주고 알켈리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됐대요. 첫날 기다렸는데 아 쟤 누구야 둘째나 아 쟤 왜 우리집 앞에 있어 셋째나 들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알켈리를 만나서 쭉쭉쭉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헐리우드 가면 다 성공한대요 박진영 씨가 단! 영어만 잘하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진영 씨 얘기를 딱 보면서 꿈을 꿨죠. 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집 앞에 한 달 동안 있으면 되겠구나. 저 한 달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박진영 씨는 3일인데 한 달 동안 있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근데 전자가 되기를 학수고대해야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근심도 아니요 아픔도 아니요 그리고 병도 아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생활의 곤테로움이다. 곤테롭지 않게 내일 내일 하루를 꿈꾸고 미래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분 좋은 상상하고 곤테롭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꿈은 항상 이뤄진다고 여러분 믿고요. 꿈 꾸시고 그리고 목마르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반рем 감사합니다. 해줍